아악!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마... 마마 조금이라도 참으세요. 나 좀 살려둬. 아래پ에서... 봐라, 정신 차리세요, 마마 마마 이수건이 유산을 하다니 대전어일은 대체 뭘 하고 있었기에 이수건이 유산을 하도록 내버려 뒀단 말이드냐 황공하오나 이수건 띄워서 중독이 되신 탓으로 뭐라, 중독이라 이수건이 무슨 독이라도 맞췄단 말이드냐 자세히는 모르게 싸웠고 이놈 봐라, 내놈이 지금 중독이 돼서 유산이 됐다고 어찌놨느냐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내 자식을 죽여놓고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이런 괘씸한 비키라 이놈아 무attutto 아 으 사람이 여기 이쑹 으 으 으